안녕하세요.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상 2022년 올해 한 해를 어떤 기조,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일어날 수 있을 가계부채 등 잠재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주안점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위험도 관리하겠답니다. 무슨 얘기냐. 2022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코로나 관련 대출 그걸 대출에 대한 상환을, 이자 납부를 유예했던 걸 종료하겠다는 거죠. 코로나 대출 유예 종료. 이렇게 쳐볼게요. 코로나 대출 유예 종료라고 해서 내용을 쳐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021년 7월에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대출 연장, 이자 유예를 종료할지 아니면 좀 더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21년 9월달에 연장 없이 종료하려는 기류가 강했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연장했죠. 그렇게 연장을 하고 하고 하다 보니 2020년 4월부터 해서 사실상 2년 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 말기까지 그냥 쭉 끌은 거예요. 이제 와서 고승권 금융위원장께서 3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종료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그걸 연장했을 경우에 우리의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죠. 가계부채 내간으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절대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절대라는 말은 사실 100%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왜?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위에 종료하는 걸 아마 결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등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에도 자시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들 했고요. 결국에는 금융 관련한 부분의 불확실성, 불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사실상 가계부채가 1840조인데 2022년 1월에 들어서도 전을 대비해서 10조가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관련한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금융기업들에게 충당금을 더 쌓게 하고 대출을 개개인별로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좀 더 까다롭게 대출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승범 위원장께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역량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이 되고 난 이후에 2018년에 1.5%였던 기준금리를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결 입장을 표명했을 때 나홀로 1.75%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이유는 가계 부채가 더 급증할 걸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지금 되돌아보니 맞았던 것 같고 또한 고승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말기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금융적인 부분이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 구원투수로 불러들인 거죠. 사실상 감당이 안 됐던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각종 자산시장의 거품이 너무 커져서 가계 부채를 너무 급증시켰던 그런 원제를 가지고 있죠. 그걸 어떻게든 최대한 정권 말기에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승범 위원장을 부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올해 되게 어려운 사항이 닥칠 걸로 고위원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위원장이 과거에 국장으로 일했던 시절 카드사 관련해서 되게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 그리고 23년 언제까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당분간 한국의 경제사항이, 금융이 대개 뒤흔들리고 변동성이 심한 이 시기에 그러한 리스크들을 하나씩 둘씩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 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관료 입장에서 오직 데이터를 보고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나가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감히 매스를 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혹은 기업이 감당해야 될 그런 충격은 아마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진작에 진작에 좀 정리하고 바로 잡아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지금에 와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있었을 때 금융당국이나 금융위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연장해 또 연장을 하다 보니 폭탄이 너무 커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씁쓸하죠. 왜냐하면 유예조치가 계속되면서 지금 2021년 한국경제성장률이 4%대로 성장했다고 얘기하고 되게 호조였다. 되게 좋은 성과다. 백신접종 확대와 확장재정정책으로 소비가 회복이 되었고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대출 연장시키고 이자 유예하고 했던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차라리 경제성장률을 4%가 아니라 3%, 2.5%, 2%로 하고 그동안의 부실이나 우려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1,840조, 1,850조를 가계부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기간에 1,840조, 1,850조가 아니고 1,500조, 1,400조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든 좀 막아내고 대출을 무분별하게 저렇게 안 줬었더라면 어땠을까 주가가 지금 2,800에서 2,700 초반으로 겨우 선방했다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주가가 1,400대까지 무너졌었잖아요. 차라리 관리하고 해서 주가 2,000 이내로 그냥 유지되게끔 했더라면 어땠을까 20대 30대들이 MZ세대들이 빈대에서 영끌하고 비투하고 부동산에 신경 쓰고 주식에 신경 쓰기보다는 차라리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더 성실히 일하고 좀 더 열심히 열정을 쏟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줬더라면 차라리 어땠을까 물론 일부러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부채가 너무 커져있다는 거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우려스러운 건 지금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정부 부채가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 뭐 적자 자기가 좀 더 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러운 거죠. 퍼플리즘 당선이 되기 위해서 재정을 마중물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두려움,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지금 벌써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뉴스들을 찾아보기만 하면 전부 뭐가 올랐다 올랐다 얘기밖에 없는 시국인데 2022년 올해 내내 물가 폭등 때문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진 않을까라는 그런 겁이 많이 나는 거죠. 우려스러운 거죠. 아무쪼록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자고면하지 않고 쭉 앞으로 이렇게 잘 나가겠지만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현실을 내다보고 좀 더 투자, 투기, 빛내서 뭘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좀 더 방만하게 했던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해보고 조금씩 조금씩 내실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주구 환경을 옮기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가 되나 적어도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운사이징해서 무리하게 빛내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최대한 수평 이동하거나 아니면 조금 최대한 현금을 좀 마련해 두는 쪽으로 모습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갑작스럽게 닥칠 경제 충격이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도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고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장 모두가 다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사항은 절대 그냥 넘겨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심각하고 많이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위기가 기회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투기하라고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말은 절대로 안 듣는 게 좋겠다. 또한 나의 신용 그리고 나의 생업이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서 좀 잘 지켜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도 되게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절대 방심하거나 나는 괜찮다. 그동안 나는 많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염려하고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엄중한 시기에 가족과 자기 자신의 안정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이래도 열심히 하시되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속도 조절 잘 하시고 항상 어려운 리스크와 앞으로의 사항을 잘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과 좀 더 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항상 자신의 시간을 잘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자라고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조금씩 조금씩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하는 어투나 아니면 표정 그리고 억양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좀 다듬어서 연습을 해서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조금 더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츰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